독수리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사실 7가지를 빠르게 알려드립니다. 첫째, 독수리는 다른 동물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박테리아, 바이러스 및 기생충에 감염된 썩은 고기를 소화할 수 있는 엄청나게 강한 위산을 가지고 있습니다. 둘째, 독수리는 후각이 예리하여 1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썩은 냄새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. 셋째, 독수리는 뛰어난 시력을 가지고 있어 하늘 높은 곳에서 썩은 고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. 넷째, 일부 독수리종은 최대 3만 7천 pp의 고도에서 날 수 있어 세계에서 가장 높이 나는 새 중 하나입니다. 다섯째, 독수리는 날개를 퍼덕거리지 않고 몇 시간 동안 하늘을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여섯째, 독수리는 수명이 길며 일부 종은 야생에서 30년까지 삽니다. 마지막으로 독수리는 더운 날씨에 자신의 다리로 발견을 함으로써 몸을 식히는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.